지난 9일 의정부역과 행복로 일원에서 소비자단체회원, 물가조사요원,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가격표시제와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. 이날 캠페인은 5개 가격표시제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행복로 주변 상인들에게는 이 제도를 준수해줄 것과 여름철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5개 가격표시제에 대한 취지와 의정부시 착한 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는데요. 시는 의정부시의 모든 상점들과 소비자들이 5개 가격표시제를 준수한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는 건 물론이고 착한 가격, 착한 소비로 저절로 물가가 안정돼 소비자와 상인들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시는 의정부시의 모든 상인들과 소비자와 상인들에게는